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환 실장입니다. 제가 또 삼성자동차 좋은 차량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요. 삼성의 QM6 가솔린 이륜 LE 등급이고요. 2018년 등록, 2019년씩 11만 9천 키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기록부 보여드리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색상, 흰색 바디라인의 완벽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아래 안개 등도 엄청나게 관리 상태는 훌륭하고요. 그리고 여기 퓨어비전 LED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썬틴적인 부분도 고루고루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 외관 상태 되게 훌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도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 80% 정도 남아있고요. 뒤쪽 휠 컨디션 너무 훌륭해요.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썬틴적인 부분 까지거나 흠집 전이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보실게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에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뒤에 보시면 컨디션도 되게 훌륭해요. 그리고 예전 차주분에 이렇게 덮개를 깔아놓았고요.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이용해서 부드럽게 내리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아래 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 램프 보시면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드서 캐릭터 라인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와 외관상 정말 흠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보실게요. 시트 상태 보시면 연식 대비 훌륭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양쪽으로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엔진 소리 되게 부드럽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1만 9,404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힐 보시면요. 조금의 사용감은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사용자 설정 버튼, 왼편에 크루즈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기계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앞쪽에 투차넷 블랙박스, ECM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가운데 센터패셔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과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프로토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8단까지 이렇게 하면 완벽한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는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 에코 시스템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 노브 따라서 여기 4구 컵홀더 보시면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고 여기 크루즈 버튼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콘솟박스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마지막으로 보시면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잡소리도 하나도 지금 나지 않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L2등급이긴 하지만 이렇게 썬루프까지 들어가져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썬루프도 있는데 가격까지 너무 훌륭하니까 마지막까지 꼭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보고 있는데 가솔린 차량답게 훌륭한 엔진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너무 훌륭하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히발류 차량에 연식 좋고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요. 진짜 정말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올려드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